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오늘은 여름사의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라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꼭 제목이 자기개발서 느낌이 좀 오시죠? 근데 이 책은 제3세대 인지행동 치료 중 하나인 심리도식 치료를 창시한 제프리 영이 치료 이론의 핵심이자 근간이 되는 심리도식 즉 스키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심리도식 치료라는 학지사의 전공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 책을 보시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보시면 좋다고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수준 있게 깊이 다루고 있지만 대중을 위해서 쉽게 풀어 쓴 책이기 때문에 읽으시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굉장히 곱씹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책 제목은 좋은데요 어떤 책 표지 디자인이나 색깔 이런 꼭지글 같은 거 예를 들어 인생 리모델링 제안서라든지 당신도 인생의 덫에 걸려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취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책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 책을 설명하기 전에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스키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스키마라는 단어는 여러 학문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키마의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보자면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여러 정보들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며 이제 길을 만들어 가는데요 각 개인이 경험하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만들어가는 그 마음의 길들도 당연히 다 다르겠죠 이렇게 쌓인 마음의 정보들은 개인 고유의 심리 도식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심리 도식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의 개인의 심리 도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스키마가 아니라 뭐 성격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부적응적인 스키마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격 문제냐면은 성격은 못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성격은 아주 오랫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에는 너무나 고정이 되어버린 거죠 심리 도식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과 연관성이 매우 깊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격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을 쌓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 제프리 영은 인생의 덫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덫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인생의 덫 어떤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 인생의 덫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나는 어떠한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또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워크시트 같은 거나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책 속에 많이 있어요 근데 책에서 다루는 극단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성격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는 스스로는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자신만의 심리 도식에 의해서 특정한 행동 양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알고 있는 나의 모습 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찾고 또 개선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총 11가지의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 인생의 덫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번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그 인생의 덫 11가지 인생의 덫에 대해서는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제목이에요 이것은 버림받음이라는 심리 도식을 형성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버림받음의 덫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이것은 불신과 학대의 덫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심리 도식은 어떤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형성된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적합하지가 않아 라는 심리 도식 이것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이 형성해오는 그런 심리 도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어 이것은 의존의 덫 의존성을 키우게 된 심리 도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몰라 이것은 취약성의 덫입니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것은 결함의 심리 도식을 형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난 실패자인 것 같아 실패의 덫,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종속의 덫,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가혹한 기준의 덫 그러니까 가혹한 기준, 가혹한 잣대를 들이다대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런 심리 도식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어 특권의식의 어떤 그런 심리 도식을 형성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을 형성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질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시기죠 아주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욕구가 좌절되었다든지 결핍된 경우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면 버림받음을 느끼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불신과 학대의 위험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면서 외롭게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이를 과보호하는 환경에서 키우게 되면은 아이가 자율성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존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겠죠 그 외에 아이의 실패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이가 자기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억압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자존감 형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무력감이나 수치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 소개한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을 형성하며 자라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다양한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례와 또 친절한 설명으로 우리를 먼저 이해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에서 인생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덫,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세부적으로 나눌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상담에 계시는 분들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어떤 한가지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꼭 관련분들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어떤 한가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상처를 또 덜 받을 수도 있구요 또 나를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도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